안녕하세요 다용맘이에요 10월 중순 햇빛도 너무 좋고 가을이 무르익어 가네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봤어요 물들은 것 좀 봐 세상에 우리집 염자 여기에 이렇게 난간에다가 다 이렇게 내놨어요 이게 스노우반인데 얘도 가운데 보라보라하게 물 들었죠 얘네들은 이제 노랗게 빨갛게 돼가고 멘도사 아유 얘네 보세요 저기 얘가 누구야 얘 크네 통통한 애가 얼려심 뒤에 둘이 애들은 애심 애심 그냥 그냥 지나가기 또 아까워서 영상에 이렇게 담아봐요 연봉도 아주 제법 많이 예뻐졌죠 아주 제법 많이 예뻐졌죠 아우 얘도 하이브리드 여기 끝에 물 들었어요 여기 끝에 물 들었어요 자구도 되게 크고 얘가 샴스 샴스도 끝에 여기 물 이만큼 들었네요 그쵸 제가 잎이 밑에 너무 잘 자라고 커가지고 다 따줬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여기 들었구요 얘가 이제 집시 아우 집시를 이게 햇볕에 지금 저기 돼서 되게 예뻐요 정말 물도 주고 좀 했더니 잎도 딴딴해지고 아주 지금 농장에서 데리고 올 때는 좀 말랑말랑해서 조금 제가 물을 줬더니 뭐 이제 자고 밤에 이제 자고 일어나고 하니까 얘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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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미모를 그냥 발산을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우와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짚시 그리고 덴트라잼 얘는 할로윈 할로윈도 얘 잘 크네요 아 그리고 얘가 얘가 뭐야 아보카도 크림 하하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빨갛게 볼터치한 것처럼 물이 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여기 여기 너무 예쁘고 그래서 또 물 들으라고 햇볕에 이렇게 내놨어요 아 얘도 짚시 되게 빨갛게 익었죠 막 얘가 이제 적심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 얘가 덴트라잼 이제 떨어진 거 여기다 또 심어 놓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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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라울이 어제 저녁부터 아주 여기다 내놨어요 여기나 저희집에는 거리대가 없는데 와 지금 얘 보니까 어우 잎이 뭐 굉장히 통통해요 오동통통 지금 봤더니 와 진짜 포동포동 엄청 포동포동하네요 정말 아 그리고 얘 고스티인데요 얘도 물들었어요 이것보세요 문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진짜 확실히 빨리 들어요 방충망도 없애고 얘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도 진짜 물들었어요 물 와 맵지죠 어우 보라보라 아주 진짜 물이 흠뻑 들었네요 정말 음 얘가 누구야 얘도 후레뉴? 아 후레뉴도 얘 물 예쁘게 잘 들어요 후레뉴 물 들은거 보라색으로 얘네들도 다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흠 와 진짧 확실히 진짜 쳐 놓은것보다 확 다 걷어놓으니까 진짜 확실히 예쁘게 예뻐지네요 훨씬 더 정말 너 여기 진짜 어제 저녁 오후에 보니까 이렇게 아 얘를 빠뜨렸네 정말 얘도 아 밤에 치스 정말 예뻐져요 살구미임금 얘는 좀 꼬집게 적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키만 데리고 올 때부터 키가 커가지고 한번 손을 대줘서 아 라일락 아주 보라보라하게 확실히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